안녕하세요 양평 전원시대부동산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평면 월산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굉장히 넓은 땅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전망도 좋고 그리고 이제 1년 12달 365일 마르지 않는 자연 자그마한 계곡 하나 접해 있는 매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농막으로 허가 난 주택이에요 일단은 주택소에 포함이 안 되겠죠 자그마한 농막을 하나 져가지고 주말로 지내시는데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도로 집은 없이 알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우리 진입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한적한 2차선 도로에서 우리 집 접해 있는데 설재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주차는 뭐 한 열 몇 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집이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해놓으셨네요 우리 그 고객분들 오시면은 경계가 딱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축으로 우측은 이렇게 해놨고요 좌측으로는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연 계곡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먼저 우리 집 입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차선 도로가 접해져 있어요 굉장히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평역 같은 경우는 6.5km에서 차량으로는 한 8분 정도면은 이용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지평 시내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관리를 워낙 잘 해놓으셔가지고 굉장히 좀 느낌이 깔끔합니다 잘 정돈된 우리 마당 텃밭 등등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인근에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 전망도 나오고요 주변에는 집들도 좀 있고요 주말 주택으로 지내시는 작은 집들도 몇 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조용하네요 제가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 주변 환경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토지 면적이 457평입니다 도로지금 없이 알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면적은 6평이고요 중공은 2021년 8월에 놨습니다 실내는 거실 겸 주방이 있고요 방 하나 욕실 하나 방향은 남서양이고요 가장 중요한 우리 집 매매가 3억 2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좀 싸게 나온 것 같아요 소지값만으로도 평당 한 70만 원 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주택 앞 데크에서 제가 우리 앞마당 그리고 저기 멀리 추읍산과 저수지 전망에 나오는 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변이 산세가 굉장히 좋네요 풍광도 좋고 주택 측면과 정면에는 일부 텃밭을 사용하고 계세요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러 용도로도 활용 잘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집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면은 자연 계곡이 나옵니다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름에 한여름에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평상을 주인분으로 해 놓으셨어요 지금은 뭐 가을이라 이렇게 물 수량은 많지는 않는데 자연 바위 위에 이런 식으로 형상을 해 놓으셔가지고 여름에는 쉼터로도 굉장히 좋은 장소 같습니다 우리 집 이렇게 주말로 이용하시다가 나중에 멋진 근사한 집을 지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넓은 각도로 한번 화면에 담아보고요 실내 들어가서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거실 작은 거실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작은 주방도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여느 농막이랑 똑같습니다 구전 이렇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 다락방이 하나 있고요 우리 집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큰 창을 열고 이렇게 나가시면은 야외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좋네요 여기서도 제가 한번 넓은 각도로 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네가 조용하고요 아늑합니다 멀리 주읍상과 저수지 전망도 나오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도지 면적이 457평입니다 도로 지분 없이 알 땅으로 사용 중인 우리집 건축 면적은 6평이고요 건축 구조는 목조입니다 2021년 8월에 준공이 난 우리집 매매가 3억 2천에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도로 접근성 좋고 그리고 이제 365일 마르지 않는 우리 자연계곡이 접한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매매가 3억 2천에 나온 가격 좋은 매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연락 주시면은 답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읍상 감사합니다.